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다음 사람을 죽여라 3부 7장입니다. 로라는 평가실에서 테드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드는 손이 묶인 채 평가실 밖에 서서 맥매너스 간호사가 방 열쇠를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열려 있어요.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테드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로라는 엷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옆에 앉은 로저는 그녀와는 대조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냉정한 표정이어서 마치 심각함의 화신 같았다. 닥터 힐 드디어 만나는군요. 테드가 말했다. 계속 로라라고 불러도 돼요. 로라. 그렇지 물론. 어젯밤에 나를 이 힐튼 호텔에서 묵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주 관대한 사람이더군요 당신. 맥매너스가 닥터 힐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그를 데려갔다. 테드는 의자에 앉기 전에 두 손목을 묶어놓은 쇠사슬을 들어보였다. 앉아요 테드. 쇠사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드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볼 것이 많아 그런 건 아니지만 칙칙하고 우울한 초록색의 벽 타일 그들 앞에 있는 포마이커 상판을 깐 테이블 모든 그림자를 없애버린 여섯 개의 형광등 짙은색 유리로 된 창문 그 창문 뒤에서는 틀림없이 비디오 카메라가 작동 중일 것이다. 테드는 맥매너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무언가 신호를 하고 떠나는 것을 이 창문에 반사된 모습으로 보았다. 기분이 어때요 테드? 응응 아니 아니 기분이 어때요 테드 어쩌고 하는 건 이제 그만해요. 기분은 어차피 더러우니까.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지금 당장! 로라는 몇 초 동안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앞에 놓인 서류처를 펼쳤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음 그건 곧 설명할게요. 그 전에 먼저 내가 알아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로저하고 난 당신을 돕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그래 쓸데없는 소리는 빼고 뭘 알고 싶은데요. 로라가 심호흡을 했다. 아 어제 당신이 로저에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라벤더 메모리얼에 가둘 거라고 당신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도 했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거기에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말 그대로니까요. 테드는 사슬에 묶인 두 손을 다시 보여주었다. 누가 말해줬죠? 누가 말해줬느냐 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게 사실인데도 웬델? 침묵. 테드는 버려진 공장의 창고에서 웬델과 나눈 이야기를 떠올렸다. 미치광이들이 날뛰는 라벤더 메모리얼 정신병원에 자네를 가둘 거야. 그녀에겐 그럴만한 힘이 있어. 그만해요 로라. 이젠 당신이 얘기할 차례예요. 로라와 로저가 눈길을 교환했는데 테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로라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에 놓인 서류처를 펼쳤다. 그러고는 예전에 린치가 테드의 거실에서 그랬듯이 그가 볼 수 있도록 서류처를 반대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이번 서류철엔 범죄자 정보가 아니라 테드의 뇌를 찍은 MRI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의 주치의 닥터 카마이클이 자기 진료실에서 보여준 사진들이었다. 사진마다 한쪽 구석에 그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뭔지 알겠어요? 물론이죠. 종양이 저기 있군요. 테드는 다른 부분보다 약간 진하게 나온 부분을 가리켰다. 종양 없어요 당신. 이 말을 듣고도 왜 놀랍지가 않지? 로라가 몸을 돌려 짙은 색 창문을 보며 손짓을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테드. 카마이클이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나쁜 소식이 있는 것처럼 슬프거나 회환에 젖은 표정으로 서있었다. 카마이클도 이 일에 관련이 돼 있구나. 닥터 힐의 말이 맞아요. 그가 여전히 문간에 서서 말했다. 카마이클이 천천히 들어와 테이블을 돌아 자리에 앉았다. 이제 3대 1이었다. 카마이클, 로라, 로저, 그리고 테드. 닥터 카마이클에게 라벤더로 와서 직접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로라가 설명했다. 카마이클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종양은 없었습니다. 처음 사진들이 나왔을 때 당신의 두뇌는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두통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 이제까지 당신이 앓은 모든 질병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원인을 찾아보자고 말했죠. 그랬더니 당신이 마구 화를 냈어요. 다시 MRI를 찍어보자고 하니까 비로소 진정했고요. 난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당신의 뇌에는 종양의 흔적은 없었고 다음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테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닥터가 말한 거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로라가 물었다. 검사 결과를 바꿨군. 저 사진들이 정말 내 뇌를 찍은 거라는 건 어떻게 알죠? 죄송합니다. 카마이클이 사과했다. 그럼 두통은 어떻게 된 거죠? 혼란의 시기는? 테드는 처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내비쳤다. 어쩌면 종양이 작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MRI가 찍을 수 없는 곳에 있거나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날 속이려 하지 말아요. 우린 당신을 돕기 위해 치료를 계속 할 거... 나를 돕는다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군요, 로라. 지난 두세 번의 상담은 내가 상담을 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이 일이 계획대로 됐다면 난 지금 내 집 서재에서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죽어있겠죠. 테드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하! 이거 정말 기가 막히는군. 그 빌어먹을 린치만 없었다면 난 이미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는 손가락으로 권총을 만들어 관자놀이에 댔다. 그러고는 빵! 하고 소리를 냈다. 의사들이 서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거죠? 날 미친놈 취급하지 말고! 테드는 인내심을 잃고 벌떡 일어섰다. 그러자 의자가 뒤로 넘어졌다.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은 둥그렇게 원을 만들며 서성이는 그를 지켜보았다. 도무지 믿어져야 말이지! 테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두 손을 배 위에 올리고 리놀륨 바닥을 노려보면서 서성였다. 말 편자 가지고 있어요? 로라가 물었다. 테드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바지 주머니를 열심히 더듬었다. 딱딱한 말 편자 모양이 거기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편자를 꺼내들고 영험한 부적을 보듯 바라보았다. 기억하죠? 나한테 말 편자 얘기했던 거? 체스를 가르쳐준 밀러 선생님에 대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있었던 카파블랑카와 알레인의 경기에 대해서요. 어느 순간인가 로저가 테드에게 다가와 의자로 데리고 가서 앉혔다. 테드는 그것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아직도 말 편자를 보고 있었다. 웬데레 집 근처에서 발견한 거예요. 테드가 말했다. 이 굽은 철조각에 놀라고 매료된 것 같은 표정이었다. 테드, 나 좀 봐요. 로라가 말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곳은 규칙이 엄격한 곳이에요. 그 말 편자 같은 둔탁한 금속 물체를 지니는 건 규정 위반이죠. 하지만 그걸 갖고 있게 해 줄게요. 그러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면 그 편자에 집중하고 밀러 선생님과 체스를 생각해요. 알겠어요? 좋았던 옛 시절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가 중얼거렸다. 바로 그거예요. 로라가 기뻐하며 말했다. 좋았던 옛 시절을 생각해요. 네? 테드가 분노 발작을 일으킨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 편자에서 고개를 돌렸다. 말 편자는 그의 한쪽 무릎에 놓여있었고 그는 여전히 그것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게 홀리 때문이었나요? 홀리는 린치와 바람을 피웠어요. 웬델이 아니라 린치하고 사진 봤어요. 식당에서 찍힌 사진. 그런 건 생각하지 말아요, 테드. 당신이 왜 자살하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곧 알아낼 거예요. 테드는 야단 맞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때 갑자기 뭔가가 생각난 것처럼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로라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극심한 공포가 어려있었다. 홀리와 애들은 괜찮아요? 잘 있어요. 플로리다에 있는 홀리의 부모님 댁에요. 금요일에 돌아오기로 돼 있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로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처를 덮었다. 닥터 카마이클은 할 일이 있어 먼저 가겠다면서 나가는 길에 테드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다음에 한번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좋은 곳에서 관리받고 있으니 건강하게 요양 잘 하라고도 했다. 테드의 눈 속에서는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 모든 기억은 모조로라. 나중에 얘기해요. 유감스럽게도 내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진 않아요. 지금으로선 당신한테 과한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말한 모든 걸 이해하고 따라줘야 해요. 내일 모레 올게요. 그때 얘기해요. 다음번엔 예전 상담때처럼 우리 둘만 있을 거예요. 로라가 정답게 미소 지었다. 홀리가 나를 여기에 가둔 건가요? 바보 취급하지 말아요. 여기 입원시키려면 홀리의 동의가 필요했을 텐데 홀리도 알아요? 내가 서재에서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몰라요. 아, 다행이군요. 당신 여기서 며칠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은 이해하죠? 그런 것 같군요. 아니, 이해 못하지. 그래도 동조하는 척해야지 별 수 없어. 모든 것이 웬델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어. 너한테 정직했던 사람은 너한테 진짜 증거를 보여준 사람은 웬델밖에 없었어. 오늘 밤에는 1인 안정실에서 자야 할 거예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일반실에서 지내게 해줄게요. 거기선 훨씬 더 편히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맥매너스 말로는 도슨하고 잘 지낸다던데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잘 지낸다는 말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군요. 정원에서 만나 잠시 얘기했어요.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말해주더군요. 그게 전부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한테서 평생 들은 말보다 더 많은 말을 드러낸 거예요, 당신은. 단 하루 만에. 테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광적인 살인마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그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8장 늦은 밤 격리병동 복도에서는 말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였다. 테드는 두 팔로 팔베개를 하고 침상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 병원을 나가야겠다는 열망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로라가 전적으로 솔직했는지 아니면 숨기는 게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처리해야 할 미지의 일들이 너무 많았다. 뇌종양은 정말 그가 상상한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단편적인 현실이 공존했다. 그 중 하나에서는 그가 웬데를 죽였다. 다른 하나에서는 웬데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분홍색 장난감 성에서. 분명 해결할 문제가 많았다. 그걸 왜 부인하겠는가? 그리고 블레인을 잊지마. 넌 그의 집에 숨어서 그를 기다렸어. 그가 널 발견했지만 한 번의 신속한 움직임으로 그를 살해했지. 잠을 좀 자고 나서 이런 일들을 차분히 곱씹어봐야 했다. 가슴에 놓인 말편자의 묵직함에서 테드는 위안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다. 그러나 곧 다시 눈을 떴다. 침대 가장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그러는 바람에 말편자가 가슴에서 굴러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종소리 같은 땡그랑 소리가 고요한 병동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복도 저 끝에 있는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쉿 소리를 냈다. 테드는 유리벽으로 다가갔다. 맞은편 마이크 도슨의 방 옆방에서 레스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잠도 안 잘 레스터. 빨리 자. 테드가 핀잔을 주자 대머리 환자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마이크 자. 이번에도 누가 쉿 소리를 냈다. 입 닥쳐 바보야. 어두운 복도 저 아래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마이크의 방.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에 불이 들어왔다. 마이크가 일어섰다. 그도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소리 좀 낮춰. 그가 충고했다. 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잤어? 마이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불면증이 있어. 그래서 대답은 아니다야. 무슨 일이야? 물어볼 게 있어. 물어봐. 어. 휴게실에 있는 체스 세트 말이야. 꽤 새 것처럼 보이던데. 특히 둘둘 많은 체스보드. 음. 6개월쯤 전에 갖다 놓은 것 같던데. 2년 전에는 다른 체스보드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6개월 전. 그가 카마이클에게 첫 진료를 받기도 전이다. 테드는 그 체스보드가 자기를 위해서 구비된 거라고 확신했다. 그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데 체스 세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는 아직도 바닥에 놓여있는 말편자를 바라보았다. 닥터 힐이 갖다 놨어? 테드가 물었다. 모르겠어. 물어볼게 그거야. 과연 너무 중요해서 아침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웠겠군. 마이크는 다시 눕더니 불을 꺼버렸다. 잠시 후 테드도 침상에 누웠다. 그러나 지금 그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체스 세트는 그를 위해 마련되어 있었다. 6개월 전부터. 9장. 다음 날 아침 맥매너스 간호사가 테드를 새 병실로 데려갔다. 새 병실은 C병동 2층에 있었다. 그들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어 그곳으로 향했다. 유리벽이 늘어서 있고 차가운 대리석이 깔린 격리병동 복도와는 딴판이었다. 테드는 지급받은 회색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젠 손과 발이 묶여있지 않았다.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연문에서 스케치가 테드가 전날 체스 게임을 구경할 때 지고 있던 그 남자 스케치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충고 하나 하죠. 그들이 복도 끝에 이르기 전에 맥매너스가 말했다. 이걸 기회로 삼아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충고 같았다. 테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간호사가 한 말의 뜻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지난 이틀 밤을 보낸 허름한 침상과는 달리 이곳은 그야말로 힐튼 호텔 객실 같았다. 그는 로라에게 했던 농담이 생각나 미소를 지었다. 방은 컸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호사스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침대가 두 개 있었고 침대 옆에는 책상과 작은 책꽂이가 있었다. 화장실 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그 공간의 절반은 새 룸메이트인 마이크 도슨의 공간이었는데 책과 신문 스크랩과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을 나름 아늑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있었다. 맥매너스는 마이크가 지난 수년 동안 다른 사람과 방을 함께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해줬다. 시트가 덮여 있지 않은 매트리스 위에 검은색 마커로 테드의 이름이 적힌 판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훌륭하군. 벌써 네 물건을 갖다 놨네. 내 물건? 맥매너스가 떠나고 테드 혼자 남았다. 그는 도슨의 안정되고 다채로운 세계와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알 수 없는 판지 상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자신의 세계를 나누고 있는 상상의 경계선을 따라 창가로 걸어갔다. 정사각형의 햇빛이 그들의 너무나 다른 우주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다. 햇빛에 눈이 부셔서 신론으로 바라보자. 농구 코트와 정원 속 가로수끼리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동안 그는 산책에 나선 환자들이 걸어가는 불규칙한 길들을 눈으로 따라가 보았다. 그는 뒤로 물러나 룸메이트의 소지품들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 놓인 포스터판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신문 스크랩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그곳으로 한 발 내디디다가 멈춰 섰다. 그러고는 화장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마이크? 마이크 도슨? 왜? 문 반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 테디야. 간호사들이 여기 내 침대 위에 놔둔 상자에 테이프를 잘라야 하는데 펜이나 뭐 그런 뾰족한 게 필요해서 자네 책상에서 가져가도 될까? 침묵 마, 마이크? 빌어먹을 가져가라고 가져가 똥 누면서 평화롭게 책 좀 읽자 어, 미안해 무반응 마이크 도슨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고 못된 사람이 아니었다. 테드는 책상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기사의 제목이 눈에 다 들어왔다. 테드는 펜을 쥐고 자기 자리로 갔다. 그 순간 마이크가 화장실에서 나왔다면 딱 좋은 출발을 한 둘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는 펜 끝으로 판지 상자에 붙은 테이프를 자른 후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에는 깔끔하게 개킨 옷 몇 벌과 몇 권의 책, 밀봉된 비닐봉지 여러 개, 너무나 눈에 익은 테이블 램프가 있었고, 분홍색 촉수가 꿈틀거리다가 사라졌다. 테드는 움찔했다. 뚜껑을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가 마이크의 침대에 부딪혀 쿵 하고 주저앉았다. 그는 상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직접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자 안에서 물건들과 부딪히며 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테드는 그게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촉수가 아니었다. 주머니 쥐의 분홍색 꼬리였다. 그는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주머니 쥐를 보는 건 악몽에나 나오는 일이어야 하는데. 확실해? 아설로 미차우디의 집에서도 확실하다고 하지 않았어? 바로 그때 마이크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상자 속에 뭐가 있어? 마이크가 상자 쪽으로 걸어가면서 물었다. 상자를 만지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바꿨다. 테드가 말했다. 상자가 움직임에 멈춘 상태였다. 마이크는 재빨리 뚜껑 하나를 열었지만 상자와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살짝 끌고 와 손을 넣어 램프를 꺼냈다. 그 다음에는 비닐봉지. 그 다음에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꼬리를 봤어. 상자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마이크는 한쪽 눈을 지켜뜨고 테드를 바라보았다. 테드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정말이야? 그 안에 마이크가 한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뭘 봤어? 아무것도. 뭘 봤어? 테드는 곰곰이 생각했다. 주머니 쥐를 봤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상상이었나 봐. 오늘 처음 본 거야? 그 질문이 테드를 놀라게 했다. 무슨 뜻이야? 단순한 질문이잖아. 어, 어. 테드가 말했다. 마이크가 턱을 비볐다. 어, 주머니 쥐라. 그가 생각에 잠겼다. 왜 그래? 자네도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아니. 하지만 점심 먹고 나서 이 주머니 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줘 봐. 마이크의 얼굴에서 불가사의한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침대에 던져놓았던 책을 집어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다. 테드는 생선 커틀릭과 완두콩을 담은 점심식사 쟁반을 들고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가서 앉았다. C병동 식당은 그리 넓지 않아서 그가 바라던 것만큼 조용하지는 않았다. 옆 테이블에 있는 환자 4명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다. 테드가 지금 대화할 기분이 아니라고 하자 그들은 그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사실 그는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자신이 라벤더에 머물게 된 것을 너무 빨리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났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갇혀 있을 필요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은가 말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의 마음은 마구 섞인 퍼즐 같았다. 잊지도 않은 종양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 심지어 다른 두 명을 살해했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를 C병동에 가둔 건가? 그는 살인자인가? 도슨처럼?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있어서 그를 정신병원에 가둔다는 생각이 좋은 결정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그는 홀리나 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싸울 힘도 없었다. 물론 가족이 보고 싶었다. 특히 신디와 나디니. 딸들 생각을 하면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딸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홀리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머리에 종양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면서 조용히 식사를 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누군가가 또 말을 걸었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아까 방에서 있은 사건 때문에 심란했다. 그런 일이 언제쯤 끝날까? 그는 상자 속에서 주머니 쥐를 분명히 보았고 마이크가 그에게 관심을 보일 때까지 상자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런데 사라졌다. 로비 차우드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그 해로운 동물이 타이어 그네 안에 숨어있었다. 그 역겨운 동물을 볼 때마다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가 꿈을 꾼 것이거나 환영을 본 거라는 결론만 나왔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생각하란 말인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남은 생선을 체념한 듯 바라보다가 부러진 나이프를 보았다. 테드가 막 일어서려는데 레스터가 호련히 나타나 그의 옆에 앉았다. 전처럼 흥분한 것 같지는 않았다. 자네가 내 장비 훔치지 않았다는 거 알아? 레스터가 회유하듯 말했다. 찾았어! 관심 없어. 레스터의 눈은 골룸의 눈처럼 크고 교활했고 테드가 볼 때마다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저 툭 튀어나온 눈에 부러진 나이프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 어젯밤에 자네하고 도슨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레스터가 말을 계속했다. 체스 세트에 대해서 물었잖아. 테드는 일어나다가 다시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도슨한테 그들이 언제 체스 세트를 갖다 놨느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도슨이 6개월 전이라고 했고. 마이크가 그렇게 말했다. 거짓말이었나? 사실이야? 레스터가 턱을 비볐다. 마음속으로 이해 타산을 맞춰보는 것 같았다. 응, 사실이야. 하지만 난 누가 그걸 가져왔는지 알지. 누군데? 그게 사실... 누구냐고? 테드가 레스터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환자 몇 명이 돌아보았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수간호사 로버트 스콧이 고개를 들고 그들을 주시했다. 잠시 후 테드는 손을 놓고 사이좋게 대화하는 중이었다는 듯한 몸짓을 했다. 누구냐니까 레스터? 테드가 다시 물었다. 전날 과시했던 야단스러운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땅딸막한 남자는 테드의 눈에서 뭔가를 본 것이 틀림없다. 닥터 힐이었어. 어느 날 닥터 힐과 흑인 남자 간호사가 와서 스콧한테 건네주고 갔어. 내가 봤어. 테드는 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어. 이름이 로저라는 것 같던데. 닥터 힐이 스콧한테 체스 세트를 줬어. 물론 처음엔 난 그게 체스 세트인지도 몰랐지. 스콧을 따라서 휴게실에 갔더니 선반 위 다른 게임판들 옆에 놓더라고. 그리고 그게 6개월 전이었고 레스터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덧붙였다. 나도 의심했어. 뭘 의심했는데? 어제 자네가 도슨한테 물어봤던 거. 그들이 어떻게 6개월 전에 자네를 여기로 데려올 거라는 걸 알았을까 물어봤잖아. 신경 끄시지. 자네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상관있지. 그들은 많은 것을 알아.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곳곳에 설치해뒀어. 테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 미치광이와 얘기를 계속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레스터가 그의 팔을 잡았다. 쉽게 뿌리치고 자리를 뜰 수도 있지만 비탄에 잠긴 레스터를 보자 안된 마음이 들어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들어주려고 다시 앉았다. 그들이 체스 말에 도청장치를 심었다고 생각해? 아니, 레스터. 그 체스 말에 마이크 따위는 들어있지 않아. 레스터의 얼굴이 당황스러움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이 대화를 이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11장 마이크가 소나무 아래 벤치에서 테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책을 읽지 않았다. 그는 테드가 자기 옆에 와서 앉을 때까지 눈으로 계속 테드를 따라왔다. 레스터가 또 말썽이야? 자꾸 그렇게 귀찮게 하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테드가 끼어들었다. 나한테도 비장의 무기가 몇 개 있거든? 그래, 그렇다고 들었어. 농구 코트가 비어있었다. 코트에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지며 얼룩덜룩해진 곳이 오후의 햇살 속에서 물 웅덩이처럼 보였다. 마이크가 골대 하나를 가리켰다. 뚱뚱한 환자가 골대를 붙들고 빙빙 돌고 있었다. 저 친구가 에스포지토야. 저 친구도 봤대. 순간 테드는 룸메이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봤다는 건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를 봤다는 거야? 동물. 마이크가 엄숙하게 말하면서 에스포지토를 바라보았다. 에스포지토는 지금은 최고 속도로 농구 골대를 빙빙 돌고 있었다. 그 표정은 티모시 로비 차우드가 거의 초음속으로 뱅뱅이를 돌릴 때 짓던 표정과 흡사했다. 자넨 어떤 동물을 봤어? 마이크가 물었다. 말했잖아. 주머니 쥐라고. 하지만 꿈이었던 게 확실해. 침대에 누워서 1초 정도 눈을 감았더니 꿈이 아니라는 거 우리 둘 다 잘 알잖아, 테드. 주머니 쥐가 확실해? 어, 아니면 그 비슷하게 생긴 거? 자네도 본 적 있어? 주머니 쥐는 아니고 난 그냥 쥐하고 메뚜기를 봤어. 저기서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우리 친구 에스포지토는 큰 동물을 두 종류 봤다더군. 하이에나와 스라소니. 전에 여기 있던 친구 두 명도 동물을 몇 마리 봤다고 했어. 하지만 주머니 쥐를 봤다는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야. 마이크는 마치 풀 수 없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것처럼 자꾸만 농구 코트를 보았다. 마이크, 자네는 이런 동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지? 안 그래? 그런 눈으로 보지 마. 그런 동물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가 자신의 머리를 톡톡 치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동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 테드는 혀를 찼다. 일어서서 자리를 뜨려는데 마이크가 그의 무릎을 가볍게 만졌다. 기다려. 빌어먹을 주머니 쥐는 잊어버리고 싶어 마이크. 정말이야. 난 생각을 정리해야 해. 어제 닥터 힐과 상담했는데 모든 게 더 뒤죽박죽이 되고 있어.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게 있다면 여기에 혼란을 더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들어봐. 이 병원 원장은 맥밀스라는 여자 의사인데 처음부터 쭉 내 담당 의사였어. 입원하고 2, 3년 후에 맥밀스 박사한테 동물이 보인다고 털어놨더니 유쾌하게 웃더라고. 요즘도 가끔씩 동물 얘기를 하는데 맥밀스는 질문을 별로 안 해. 똑똑한 여자야. 병원장이 되기 전에는 환자를 많이 치료했지. 내가 하나 확신하는 건 맥밀스는 동물이 진짜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 동물이 안 보이더라고. 언제부터 동물이 보이기 시작했어? 정확히? 그때부터야? 살인을 했을 때 해, 그래. 맞아. 그럼 넌 누굴 죽인 거냐, 테드? 테드, 웬델, 블레인, 둘 다? 테드는 급히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메뚜기는 항상 보였어. 마이크가 말했다. 일반적인 메뚜기보다 훨씬 더 크고 용감했지. 당당하게 날 향이 걸어왔거든. 메뚜기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 입 속으로 쏙 들어올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런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났고 처음에는 아예 신경을 안 쓰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내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메뚜기가 나타난다는 걸 깨달았어. 마치 수호자 같다고 할까. 쥐도 그렇긴 했는데 쥐는 더 무서웠고. 테드는 한기를 느꼈다. 그는 주머니 쥐가 무서웠다. 농구 코트를 봐. 마이크가 말했다. 코트에는 양쪽 편이 있어. 경계가 확실한 두 팀이 중앙에 있는 선에 의해서 나뉘지. 현실과 광기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테드. 우린 정상이거나 미친 거지. 중간은 없어. 이쪽 팀에서 뛰거나 저쪽 팀에서 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갇혀 있다면 운이 좋은 거야. 약이 효과를 발휘하면 의사가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올바른 치료를 하면 한 팀에서 다른 팀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트레이드 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어. 하지만 두 팀 모두에서 뛸 수는 없는 거야. 알겠어? 나는 이게 광기라고는 생각 안 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광기가 맞으니까. 이건 다른 차원에 있는 것과 비슷해. 나름의 규칙이 있는 세상. 마치 꿈과 같이. 꿈 갖고 있지 않아? 동물들이 다른 세상에 속한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코트 중앙에 있는 원이 보여? 그게 중간지대야. 내가 이래서 비유를 좋아하지. 이것도 방금 생각난 게 아니야. 난 종종 여기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 저 원은 두 세 개를 연결하는 문이라고. 우린 동시에 저 두 세 개에 있을 수는 없어. 말했듯이 동시에 두 팀에서 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문간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 자네나 나 에스포지토 같은 사람들. 물론 그래서 좋을 건 없고. 마이크는 잠깐 숨을 고른 후 불길한 어조로 덧붙였다. 저 원은 위험해. 두 세 개가 공존하는 곳이라서. 에스포지토는 뱅글뱅글 돌기를 멈췄고 이젠 어지러움을 즐기면서 앞뒤로 서성이고 있었다. 두 팔을 쫙 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통통한 비행기처럼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한테 겁을 줘서 중앙의 원에서 쫓아내려고 동물들이 거기 있는 거야, 테드. 마이크가 말했다. 여전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정신이 멀쩡한 사람처럼 보였다. 왜 일부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거야? 모르겠어. 마이크, 내 말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 저 원인 나쁘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치자. 근데 아무리 나빠도 완전히 미친 것보다 더 나쁘겠어? 하나 물어볼게, 테드. 자넨 주머니주의를 몇 번 봤어? 응, 두세 번? 하나만 설명해봐. 어, 꿈에서였어. 내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있는데 뒷마당에 있는 무언가가 내 관심을 끌었어. 테라스 문 밖을 내다보니까 마당에 내 아내가 수영복을 입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자세로 가만히 서 있었어. 그리고 아내 다리가 하나 없었어. 주머니주의가 테라스 테이블 위에서 그 절단된 아내의 다리를 갉아먹고 있었고 테드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별 거지 같은 꿈을 다 꾸었군. 마이크가 말했다. 그 후로 아내를 본 적 있어. 그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그게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닐지도 모르니까. 테드는 인내심을 잃고 마이크의 팔을 붙잡았다. 왜 그 후로 아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야? 뭐 아는 거라도 있어? 마이크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테드가 팔을 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테드, 나는 이런 주제에 관한 전문가도 그 무엇도 아니야. 내가 아는 건 전부 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거나 여기 있으면서 알게 된 것들이지. 에스포지토 이전에 리치라는 친구가 있었어. 5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갔지. 마이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동물들과 저 코트 중앙의 원에 대해서 처음 말해준 사람이 리치였어. 아까 내가 한 말과 똑같지는 않지만 난 그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어. 지금 자네가 내 말을 믿지 않듯이. 근데 그때 메뚜기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무슨 이유에선지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 내 친구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이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내가 그런 일을 했을 때 내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 그 후로 몇 달이 지난 뒤에도 실제 일어난 일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하기가 힘들었지. 증거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도 난 그걸 보기를 거부했어. 한 증거는 내가 내 친구의 가정부까지 살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 로살리아라는 이름의 사랑스러운 여자였는데 나랑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고 어린 아들을 두었지. 지금도 그 여자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경찰은 그 여자 방에서 시신을 발견했고 내가 저지른 연쇄살인의 희생자 중 한 명이라고 판단했지. 나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어. 말이 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무슨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 그때까지 꼭꼭 묻혀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기억이었지. 내가 우리 집 베란다에 앉아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빌어먹을 메뚜기가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와 내 무릎에 앉았어. 난 기절초풍했지. 손으로 휙 쓸었더니 문 옆에 앉더라고.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침착하게 걸어서 따라오라는 뜻 같았어. 믿어져? 그 조그만 메뚜기가 나한테 뭘 보여주려 한다고 믿고 곤충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하하하하 마이크가 껄껄 웃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다가 비어있는 침실 앞에서 메뚜기가 멈춰 섰어. 그 장면은 꼭 꿈에 나온 장면 같아. 자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방문이 평소에 보던 그 문이 아니었어. 안을 들여다봄 수 있게 작은 구멍이 뚫려있어서 들여다봤지. 거기서 나는 머리카락이 쭈뼛해지는 장면을 봤어. 내가 아는 어린 소년이 로살리아를 칼로 잔혹하게 찌르고 있었어.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마치 꿈에서처럼 시간이 끝도 없이 늘어지는 꿈에서처럼. 마이크가 말을 멈췄다. 이건 연기일 수가 없었다. 테드가 얘기를 끝맺었다. 그 여자는 칼에 찔렸군.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의 기억들은 분명하지 않았고 내가 그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뭔가가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그녀를 죽이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메뚜기가 나타났을 때 그때 자네 집에서는 테드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생각은 다시 콜리에게로 향했다. 뒷마당에서 한 다리가 잘린 채 매혹적으로 서 있던 아내. 조금 전에 완전히 미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겠느냐고 했지. 마이크가 말했다. 그 답은 자네도 잘 알고 있어. 내가 미치면 모든 게 여기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근데 코트 중앙에 원 안에 있으면 두세 개가 공존하는 곳에 있으면 테드가 들은 말을 재빨리 곱씹어보았다. 당신 말은 당신 말은 내가 아내가 다리를 잃는 꿈을 꾸면 아내가 마법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황당하게 들리잖아. 내가 충고하고 싶은 건 다시 주머니 다시 주머니 쥐를 보거든 무조건 피하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동물들은 원 주위를 두세 개 사이의 경계선을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어느새 에스포지토는 각오 없었고 레스터와 롤로 스케치와 다른 몇 명이 농구 코트에 있었다.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난 자네도 동물을 본다는 걸 알고 있었어. 마이크가 중얼거렸다. 테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잣말 같았다. 섬뜩했어. 네. 파트 3의 11장이 끝났습니다. 마크는 뭔가 정답에 많이 다가가서 알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역시 명쾌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테드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테드는 도대체 누구를 죽였던 걸까요?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